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증씨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 강세지속환경이죠. 강세지속환경이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증씨가 강하게 마감을 했는데 뉴욕증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마감했죠. 나스닥 1.3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풀바치죠. 테슬라도 3% 상승, 엔비디아가 4%나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주들 아주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조정을 좀 심하게 겪었죠. 반도체 주들. 이런 부분이 다시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IT주들 강세, 반도체, 은행주 전체적으로 골고루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큰 변동성 없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무난한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됐다.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신은 어제 조정을 조금 심하게 받은 편이죠.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은 편이고 좀 눌러주고 코로나 관련 주들, 테마 주들이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 테마 주들은 이제 마무리가 될 만한 환경이다. 돈들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코로나라는 게 옛날 코로나가 아니죠.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다시 뭐 어쩌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전반적으로 시장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돈들이 이제 크게 올랐던 테마 수들 빠져서 시장이 중심 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달 초에 불거졌던 과장된 경기 침체력. 제가 이걸 얘기했죠 이미. 이거는 순 구라다. 이거 가짜다. 개미 털기다. 거의 완전히 회복을 했다. 자 다만 올해 남은 기간 변동성은 계속 높을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자 변동성은 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했다. 왜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이번 주 23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초미의 관심사 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뻔합니다. 뭐 크게 시장을 끌어내릴만한 발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말은 뭐냐. 횡보를 하거나 정신은 좀 흔들겠지만 방향이 위로 가면 위로 갔지 밑으로 계속 우하향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겁이 나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거 보면 알죠.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100%로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 자 이런 상황인데 9월 달에 0.25가 될 거냐 아니면 0.5가 될 거냐. 지금 같은 분위기면 0.25로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들이 아주 겁을 주면서 경기 침체, 가짜 경기 침체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글로벌 큰손들이 연준을 한번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날을 안 하기는 어렵겠죠. 연준 입장에서도 그런 지폐 한번 출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내리기 시작할 확산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파로 분류되는 연준인사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금리나 기대감을 고양했다. 이제는 여기에서 더 뒤로 금리날을 안 해. 그래도 안 해.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나 시기가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모르겠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강 예상되는 부분은 금리나 0.25냐 0.5냐 이렇게 길은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0.5이나가 된다면 아주 증시는 강력한 상승이 방향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25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증시는 이제 꾸준히 우상형을 이제 금리나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좀 흔든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강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엔비디아 실적이 28일날 나올 예정입니다.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은 뭐 잘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반도체가 지금 변동성이 조금 커진 상황이죠. 크게 내렸다가 크게 올랐다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 2년 이상 랠리를 펼치고 큰 변동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상당히 반도체 엔비디아의 실적은 반도체 전체 섹터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계속 성장이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반도체가 다시 편안한 흐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온다 라고 하면 반도체가 흔들리게 되면 조금 이제 금리나 시기에 전체적인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올라서면 한 2, 3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갈 것처럼 원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게 다라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8일이나 남았죠.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은 반도체 주들 강한 시작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B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 지금 HB 같은 경우에는 FDA 허가 재신청이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준비가 돼 있죠. 방향성이 위로 계속 올라가려는 이런 관성이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증시까지 좋은 상태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IT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HB가 약세를 보인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요날 보여줬죠. 8월 16일날 SK하이닉스 8월 16일날 보면은 아주 강했죠. 6.9% 올랐는데 HB도 요날 6.3% 올랐죠. 비슷하게 올랐죠. 이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강하면 HB가 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HB의 성질이 바뀐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호재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상태고 FDA 허가 재신청이라는 강력한 재료가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방향도 잡았고 방향을 계속 우상형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큰 방향성만 보면 되겠죠.